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친구 안녕. 아침에 Seth 이벤트에 주신 음식이 담아서 왼쪽으로 жизнь인걸 많이 먹었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한국에서 먹으면 좋다고 말하는 세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шеан oldeop 가만히 자 안녕 엄마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이건 무언공이에요? 왜 안 돼? 이게 아님, 아냐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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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네 오, 이거 되게 좋다. 봐라. 생각보다 많은데 비싸게 많아. 4만 원이야. 대박. 배달. 포장 김치 맛있겠다 맛있겠다 ferret sal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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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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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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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은 요거 하나, 계란은 또 다른 거 하나, 이렇게 몇 장 다 먹자 이건 밥이야? 이런 거 같은데?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